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계파의 린정 각오한 말씀 린정씨 네? 혹시 스물 네 살 때 뭐 하셨어요? 망고조스에서 꼭 별발당! 망고조스 6,000원! 망고조스 6,000원! 고고조스 6,000원! 4 4 5 1 1 Rina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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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심사위원석에 계신 황상아씨 얼마나 저 영상을 보고 연구하고 또 보고 또 보고 연습했을까를 내가 생각하니까 약간 좀 뭔가 뭉클하기도 하고 너무 큰 감동이 있어 이종씨가 그걸 또 잘 맞춰주시고 뭔가 감동의 무대가 되지 않았나 이종씨가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